안녕하세요 루크민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룰러바를 클릭하다 보면 자동으로 사이클 모드 그러니까 루프 모드가 켜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능을 설정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볼게요 일단 이렇게 로케이터라고 하는 삼각형 이렇게 좌우에 이 레프트 라이트 삼각형을 배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범위 설정이 되는데요 이 범위 설정에서 언제부턴가 큐베이스 버전업이 되면서 이 기능이 새로 생겼어요 위에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커서가 바뀌죠 클릭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사이클 모드가 켜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이렇게 자동으로 켜져 가지고 자꾸 루핑이 켜지는 걸 불편해 하다 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이 피드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번에 큐베이스 10.5로 버전업이 되면서 이걸 원하는 대로 설정을 남겨 두던가 아니면 설정을 해제하던가 이 메뉴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서를 이렇게 룰러 바에서 이동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전엔 단축키도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요 단축키가 있어요 이렇게 Shift Alt 누르고 그냥 빈 공간을 클릭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구요 그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더라구요 그럼 바로 한번 이 기능을 어디서 설정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베이스 프리퍼런스 들어가면요 프리퍼런스 그동안 굉장히 많이 다뤘죠 그 부분을 들어가면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트랜스포트 항목에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새로 없던 게 새로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클리킹 로케이터 레인지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이 메뉴 있죠 보이시죠 이 항목을 체크가 되어 있는 게 기본인데요 체크를 빼 볼게요 그러면은 위에를 누르고 아무리 클릭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해외 포럼이나 이런 데서도 유저들의 굉장한 수원 사업이었어요 이것 좀 제발 좀 기능 좀 어떻게 좀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좀 해라 이거 필요 없는데 왜 생겼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내 그게 반영이 안 되다가 드디어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런 어떤 설정 메뉴네요 굉장히 간단하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프리퍼런스 들어가서요 트랜스포트 보신 다음에 클리킹 로케이터 레인지 저 사이클 모드나 그러니까 루핑하는 그 모드가 필요한 분들은 이걸 설정 그러니까 체크를 하고 쓰시고요 필요 없는 분들은 체크 해제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로 해제해 버렸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록크 뮤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록크 뮤직비디오 록크 뮤직비디오 록크 뮤직비디오 록크 뮤직비디오 록크 뮤직비디오